네 반갑습니다. 4월 10일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까지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하시구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투자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도 뜹니다. 네이버 TV에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구요. 메이트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중이고 조만간 야간방송 1개를 좀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문의는 010-2638-0390번 또는 mtn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강연회를 한다고 평일날 강연회는 처음 하는 거구요. 그리고 예전에 SK케미칼 이런데 금요일날 강연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한국투자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 조명이 상당히 잘 찍었죠. 사진이. 그래서 40분 조금 넘게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했다.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계셨던 분이 이거를 보시고 계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이렇게 시청자 분들께도 강연회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하니까 분위기도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소규모 강연회를 계획 중입니다. 어제 근데 생각보다 갔다가 또 여의도라서 차를 가지고 가면 나올 때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집까지 차가 엄청 막혀요. 그래서 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이 빠지고 그래서 어제 집에 왔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 기침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열심히 어제 평일에 또 하다보니까 몸이 피곤해요. 오늘도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봐야 되는데 평일에는 다음에는 가급적 안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셨던 분들 또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사람이 만나는 건 좋지만 제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상황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이 0.07% 상승했고 닉게이가 0.53% 하락마음이었습니다. 또 환율이 1139원 4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소폭 하락했는데 원화 약세에 대한 기준은 얼마라 했습니까? 1130원이었어요. 1130원 위로는 약세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닉게이가 빠질 때는 결국 경기민감주하고 자동차주들이 일본 정신에서 빠졌다라는 얘기였는데 국내 정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고 이게 참 웃긴 게요. 일본 정신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신이 올라갑니다. 대신 일본은 빠져요. 진짜로. 그런데 남북 관계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정신이 빠질 때 일본 정신이 싹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이게 경쟁 업체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첫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반등하는 경협주. 그 안에서도 개별주. 반등하는 경협주. 경협주 안에서 제가 뭐를 보라고 했어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이런 것들, 개금철. 이걸 보라 했죠. 오늘 시장 왜 이런 게 중요하냐.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그래도 나온다는 거죠. 반등이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 기대감으로. 하지만 지금 이쪽은 보세요. 농업주는 어때요? 반등이 안 나오죠. 결국에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기대감이에요. 그냥 인도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뭔가에 대한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분들이 그래도 반등할 때 반등이 나온다.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저는 원래부터 반등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예상은 빗나서 아난티 같은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지금 신규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규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보유자의 관점입니다.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데 만약 반등이 이때 얼마였습니까? 우리 엘리엑트 파동 계산해 봤을 때 반등이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반등이 파동을 한번 봅시다. 실가 얼마였어요? 29,050원 그 최저가 얼마입니까? 13... 13... 15... 15... 15... 아 그때 여기 적어놨구나. 최대 23,000원 최소 19,300원인데 아 이거 계산된 거 맞죠? 아 맞네. 지금 23,000원까지 반등은 재울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19,000원 때까지 한번 이렇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주가라는게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또 올라오고 난 다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지더라도 또는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깊게 이게 하락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도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정도는 좀 올라와주고 이렇게 빠지거든요 빠지더라도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지금은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한참도 한번 쳐 볼 수 있어요. 한창은 이미 올라왔죠. 사실 이게 한창이 상당히 세고요. 지금 앞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고가군력이 닫혀져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앞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흔들어야 된다. 흔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이런 것도 신규적인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까지 차라리 지금은 경협주를 한 가지 선택한다면 저는 차라리 아난티가 낫다. 아난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관련지 철도 관련지도 꾸준히 꾸준히 지금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대로 죽을 섹터는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일단은 손해 구간이 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곧 손해가 조금 복구되면 그때 다시 한번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업조 이런 것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번외로 봐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강하게 당겨서 올리는 것이 외국인이에요. 꽤 사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마지막에 계속 팔다가 느낌이 이상했죠.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전부터 이렇게 2시 반 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갑자기 들어올렸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에 이거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살때마다 살때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굳건한 부분 그리고 북한을 믿는다는 거죠. 비핵화를 유지해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외국인 매수를 조금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1박 3일 국내 정시 긍정적일 것 이라고 적어놨는데 야 이거 난 몰랐는데 10일날 대통령님 가시죠 1박 3일이더만요 그 전날 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2시간 만나고 오후에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던 비행기 이렇게 타면 힘들잖아요. 억지로 시간을 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요번 밖에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한국에서도 아 이번이 아니면 북한을 제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억지로 조금 짬짬이 맞춰 가지고 시간을 억지 쥐어 짜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일단 대통령들끼리 만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나와있다 라고 저는 봐요. 물론 하노이 해당 같은 경우도 있었지 그거는 상당히 진짜 애외적인 부분이고 과연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은 한미정상회사 회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과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힘든데 이런 노고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수는 역시 전차군단 자동차 전기전자 지수역량 전해서도 현명 무료 모처런만의 자동차 Lyon 자 전해서도 제소 셀티로 전해서도 전문자 전해서도 작품 지금 처음엔 연락이 더욱 더 큰 것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지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런 완성차 그리고 지금 정기전 접종이 결국 지금 올라가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선매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 사는 이유는 결국 1분기 실적이 기저효과를 어느정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지금 환율이 변하고 있는 섹터군 거기에 따라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전차군단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기아차 저번 주부터 계속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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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밑에서 이런 조정을 보일 때는 사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몇 숟가락 안 주니까 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는 게 맞아요. 여기서 사는 게 맞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자 현대차 볼까요? 자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사기가 힘들어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이러다 갑작색이 탁 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 자 섹터군 안에서도 개별 중. 자 이제는 섹터라고 해서 그 섹터군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섹터군 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고 그렇게 갈려요. 지금 보면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뭐랄까요? 뭐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잡기가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5G가 쫙 올라갔지만 오늘 또 어때요? 조성이 쫙 나오죠. 그렇다고 이 섹터군이 죽었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특징적인 부분 자체를 찾기 힘들다. 전차군은 올랐다. 또 경협주 쪽은 올랐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오늘 OLED 반도체 종목군이 몇 가지가 올랐고 몇 가지 더 빠졌습니다. 이게 이 섹터군이 특징적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성능 관련 요건 빼고 요건 했으니까 화장품도 오르는 게 있고 빠진 게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종목군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여기 화장품 가치 한번 보시면요. KCI하고 SK바이오랜덤 올랐어요. 나머지는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다. 제가 KCI를 뭐라고 했습니까? 화장품의 어머니. 얘가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OEM, OEM으로 납품을 하고 이거를 OEM, OEM 기업들이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에 또 납품이 들어갑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다품정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납품처에 대한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지금은 이게 실적적인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KCI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고 끄고 있죠. 흐름을 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계속적인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시세가 땅 튀어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신고 끄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변화 요인을 또 주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OLED OLED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게 있고 또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의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반영되는 거지 이 섹터군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오늘도 원잇큐브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이 삼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식이에요. 이게 올랐다는 것은 삼성의 폴더블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을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OLED 업체들이 거기에서 필수 장비죠. 그냥 빠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 마찬가지고 업황적인 부분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오늘 대지혈병에 의해서 백신 관련주가 올랐는데 장중에 상당히 좋았던 것이 제일 바이오하고 중앙백신 나머지는 조금 올랐어요. 이것도 종목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등, 얘가 2등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시 오를 때 1등, 2등이 먼저 올라요. 이거는 주가라는 것은 빵티였을 때 누가 가장 많이 가는 애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BTS 관련주, 방탄소년단 관련주 1등이 누굽니까? 엘비 세미콘이에요. 2등은? 몰라요. 3등도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2등, 3등이 없어. 근데 엘비 세미콘이 지분도 제일 적은데 일단은 제일 많이 가. 그것은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런 게 1등 말고 지금 2, 3, 4등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섹터군이 바뀔 거예요. 종목군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강상 관련주 경협도 딱 봤을 때 1등이 누굽니까? 아난티였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다음에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다가도 다시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가 항상 보면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1등 업체, 2등 업체까지를 한번 선택을 해야지만 이런 상승률이 좀 더 이어진다는 거 봐야 돼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섹터군 안에서도 1, 2, 3등만 살아남는 섹터군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종목군들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으로 오늘 바이오주도 바이오주도 오랜만에 반등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을 보면 잡주스러운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태경화학 이런건 인공광호 관련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이런 환진칼 이런거는 제가 지분싸움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적행기업들 몇가지 보이고 상대 구석쪽에 있는 애들 JVM 이런것도 결국에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한미그룹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이런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테크 건설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것을 제가 한번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해마로푸드서비스 자 이 기업이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긍정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무인주문기가 들어가는 업체죠. 그건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무인주문기 말 그대로 무인주문기를 대여하는데 돈이 30에서 50입니다. 알바 한 명이 180만원입니다. 여기 교체가 진행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를 매정하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용 많이 하면 좋지. 하지만 기업 우리는 기업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요. 자 두번째 넷마블. 넷마블. 넷마블이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되고 있는 기업인데 왜냐하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것 외적인 부분으로 넥슨의 본입 차례 MBK 파트너스와 함께 참여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탄소년단 12일 날 컴백합니다. 12일 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 참 내가 아이돌 그룹의 컴백 일정까지 외우고 당겨야 되나 하면서 머리 쉬겠다 쉬겠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결국 돈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 안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물이 빠질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이리버. 아이리버도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 음원을 단독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에요. 그러면 아이리버. 시세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고 추천했었죠.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눌림목 과정이라고 판단하는데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글 컴퓨터. 한글 컴퓨터 이런 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유하실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건 단기로 많이 안 움직여요 사실. 종목분들에 대한 변동법 자체가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 기업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블록체인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인 변화 또는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한글 컴퓨터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저는 봐요. 지금은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기 때문에 시세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앞서서서 고가군역에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이 한글 컴퓨터가 탄력 있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가 요즘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이 길어지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깔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은 없었지만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주식쟁이로서 이 정도의 특징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아유 내 종목 뭐 오르면 되지 시장이 뭐 개판이든 5분 전이든 뭐 나하고 상관 있나 이렇게 봤었는데 상관 있어요. 상관 있더라고. 시장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세하게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에서는 톱다운 방식도 있고 보톰업 방식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보톰업 방식보다는 톱다운 방식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톰업 방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종목을 먼저 찾아서 업황이나 지수를 보는 것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듣고 지수를 보고 업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책에는 두 가지 나와 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항상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즐겁게 매매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